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지금까지 어뷰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일의 실무, 업무 환경, 해당 업무의 추이를 자세히, 그 어떤 것보다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1세기 언론정보와 어뷰징필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뭐, 메이저 진보 언론 매체에 최근에 요런 칼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음, 표제들만 좀 볼까요? 한 일주일 됐네요. 호남의 반 문재인 정선은 어떻게 커졌나. 참여정부 때 깐깐한 공직후보 검증, 호남 사람들 밀어낸다 소문 퍼져. 왜 부산 정권으로 안보나 발언, 당시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며 역풍. 대선 몰표에도 선거 패배에 진저리, 비주류는 전대 때 반 문재인 부추기고, 종편에선 호남과 친노의 틈을 벌려. 같은 언론사에서 얼마 안 가서 책 한 권을 소개했는데 그 표제도 재밌어요. 김욱 교수의 아주 낯선 상식이라는 책인가 보네요. 영남 후보를 호남 몰표로 뒷받침하고 당선 뒤엔 호남의 지역주의를 공격하는 친노의 집권 전략은 영남 패권주의와 상통.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중국공산당.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XSFM을 맡고 있겠네요. 복수의 정당들이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독일식 비례대표 내각제 개헌 필요. 블라블라. 특이하죠? 결론만 맞게 갔어요. 그리고는 최근에는 같은 언론사에서 그런 칼럼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그냥 호남에 자민연 하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된다. 저는 그 얘기가 50석짜리 작지 않은 정당이 나올 거라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20년 안에 망할 정당이 나온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들이 망함으로써 지역주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들의 세력이 또 이어지겠지만 일단 그 앞세대는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늙어죽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미래를 창출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좋다고 말했던 겁니다. 20년 뒤에 좋아도 좋은 거죠. 호남 자민연 좋아요, 전. 그런데 그런 칼럼을 봤어요. 국민회의는 호남의 자민연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의 민주세력을 뭘로 알고 이러느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표제에 자극적인 진보 언론의 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한 가지 뿐입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것은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다. 언론인들이 매우 깊게 젖어있는 패배의식. 여기에서의 패배의식은요. 우린 질 거니까 열심히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우린 2등을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자라는 거죠. 민주세력의 패배는 자신에 대한 관심의 지속이다라고 여기는 언론 관계자, 종사자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려가며 읽으셔야겠습니다. 2016년 두 번째 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지난주에 약속드리기를요. 게스트 호스트가 나오신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상당히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나긋나긋한 어조의 이연화 공보수석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고정으로 쓰기엔 무리가 있다. 본인을 무법자라 부르지 않나. 실제로 사무실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 이 시간에 새로이 모신 게스트 호스트는 자민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자민년이 50석 어떤 시절에 가장 핫한 코디네이션을 지금 하고 계신 오늘도 오시는데 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바쁘게 오셨더라고요. 고생했습니다. 네. 두건과 은 목걸이와 금 귀걸이를 휘날리며 이게 어서 배워먹은 훌륭한 코디네이션 슬로우 뉴스의 민노 편집장께서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자리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노 편집장께서는 지금 감기도 걸려 계신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미치겠습니다. 2016년 감기에 걸린 90년대의 사나이와 함께 오늘 어뷰징필드의 마지막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노 편집장께서 별 말씀이 없으셔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본인이 오늘 뭐하러 나오셨는지도 지금 아셨습니다. 왔어요, 그냥. 원래 이유 없이 부른다고 나오실 만한 분은 아니세요. 바쁘시기 때문에. 네, 근데 한 번 저와의 약속을 무참히 여기신 적이 있어가지고 당일날 커피숍에 앉아서 언제쯤 오십니까? 전화했더니 지금이 무슨 요일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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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를 연발하신. 아, 제가 어린이 됐어도 그런 통화를 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바쁘다는 게 핑계는 아닌데 당연히 변명인데 요일 감각이 좀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수요일날 만나자고 그러는데 뭐 목요일... 목요일날 만나자고 하셨는데 전 수요일로 알고 있었죠, 그때. 그렇죠. 아, 첫 편에 하셨을 때 질문이 그거였죠.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제가 마치 뭐 이 사람 왜 이렇게 날짜 감각이 없지? 라고 반문하듯이. 맞아요. 화냈어, 나한테. 화냈어. 학습장소에 나와서 전화했더니. 맞아요. 맞아요. 오늘 수요일인데요? 아, 예. 맞아요. 그때 이후로. 저한테 빚을 진 게 있다 생각하셨는데. 그 빚이에요? 미안한 거죠, 제가? 이유 없이 불렀는데 그냥 나오셔서 광고를 읽게 생겼어요. 아, 이 광고 이게 되게 설레요. 설렙니다. 어디 광고를 읽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네. 하세요. 지금 하면 돼요? 네.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알기 싫다는. 그것은? 아, 그것은. 다시 합니다. 오, 이게 사상 가장 빨리 틀린. 기리나신데요? 하겠습니다. 긴장됩니다, 지금.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훈자. 따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영화, 전화 영화. 전화 영화. 아, 이거 어렵구나, 이게. 괄목 상대. 네, 네. 그 사이에 이런 능력을 키워오셨나? 어려워요, 진짜. 영화 전화?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 이건 뭐라고 읽으세요?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면역과 감... 면역... 다시? 네. 면역 과민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와, 누구도 6번을 틀리진 않았어요. 세 줄인데, 거의 두 줄인데 여섯 번 틀렸네요. 이제 할 일이 거의 다 끝났어요. 반 끝났어요, 반. 그 다음부터는 만들기가 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XSFM입니다.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 쓰리 약산성 샴푸.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대본에서 편집장님께서 읽어주실 건 이게 마지막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 써있는 게. 아, 하나 더 남았네요? 네. 전국에서 이 방송을 가슴 졸이며 듣고 계신 슬로우 뉴스 편집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예고도 안 하고 편집장을 불러와서 욕을 보여서 여기까지만 이용해 먹겠습니다. 한 번 읽고 싶었어요, 진짜. 개인적인 소망 중에 하나였어요. 소망이면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해올걸. 집에서 알았으면 연습해왔지, 내가. 네. 연습 못했네. 네, 이걸 마지막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읽어요? 네, 읽어요. 어. 광고 시간 끝이에요. 광고와 생활 아임닭 황금닭 가슴살 이벤트 황금닭 가슴살이냐, 황금닭 가슴살이냐를 두고 논란은 있죠. 아임닭 황금닭 닭가슴살 아, 황금닭 가슴살 네. 황금닭 가슴살 이벤트 2016년형 황야의 1위 다이어리와 카드지갑 신제품 공인되지 않은 SSFM 차량용 스티커를 보내드리는 녹원 관장개장 이벤트 등 설날 전에 이벤트가 풍성합니다. 이게 뭐죠? BS년? 네. 새해는 BS년이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그 단어 안 쓰기로 결의했어요. 아, 그래요? 그동안 많이 쓰다가 남들 다 쓰니까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뭐 BS년 선물은 좋은 물건 제값 받고 서비스 잘하는 SS몰에서 준비하세요. 땡? 땡도 읽는 거고요? 아니요, 땡은 그냥 끝났다는 뜻입니다. 땡. 네. 본인이 못해서 땡.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21세기 언론정보학 어뷰징필드 제4화 나 내 옆 사람 팀장님 사장님 어뷰징필드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단할 건 아니었지만 그 사이에 도서님을 못 뵈는 사이에 아웅산 숫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파느라 제가 그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요. 저는 첫 번째 원인은 거기서 봤습니다. 특파원 제도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그래서 이 특파원이 말 그대로 특파원이 되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네팔에 지진 있었을 때 그때 특파하는 거예요. 기자들을. 기자들이 공항에서부터 기사를 써요. 쓰죠. 아직 안 갔는데 기사를 써요. 나 떠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미리 보는 장면은 영화 데스티네이션에서 보던 것이지 기자들이 할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어디서든 써요. 어비징필드에서 쭉 도도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언론사가 돈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외신이 허약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허약한 외신 분석 능력을 가지고 기사를 쓰니까 그동안 군부독재 왕정의 부패 미얀마 얘기해볼까요? 또 군부독재 군부독재 이어받은 문민독재 이런 것에 고생하는 나라도 혹은 리콘유의 인형의 집 싱가폴도 그냥 뭔가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사회의 부도 제대로 가져가고 있는 좋은 모델인 것처럼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보나 보수 언론 가릴 것 없이 다 그래요. 다 그런 삑사리를 전해드라고요. 외신이 너무 약하죠. 우리나라는 보통 약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외신을 쓸 거면 무슨 수로 해석을 했지? 결국은 우라카야하고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다른 데서 먼저 쓰면 그 트렌드를 쫓아서 일단 그 트렌드부터 쫓아가야지 한 다음에 어설프게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썰을 푸는 거죠. 일단 외신 인용 기사들의 저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소식은 연예계 소식 정도 일드가 재밌냐 미드가 재밌냐 이런 정도 이게 무슨 국민들이 잘못됐다 국민성이 시민의식이 허약하다 저열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먹고 사느라 바쁘기 때문에 또 언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소식들 위주로 해외의 외신들이 적지는 않아요. 역설적으로 적지는 않아요. 해외에 헐벗은 여성들 도도님이 굉장히 감조하시는데 외신이잖아요. 우리나라 소식인가요? 네. 외국 여성이 헐벗었으면 외신이고 외국 모델들의 헐벗은 모습을 어느 나라보다 정말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이분도 이야기가 아무데나 막 뛰어가시는구나. 외신이잖아요. 벌써 멀리 가셨어. 외신이잖아요. 그런 굉장히 편향된 외신에 대한 노출도는 대단히 높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테면 미국 대선은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고 우리나라 어떤 타산지석으로 사물만한 요소들이 대단히 많은데 저희 슬로우 뉴스에서도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있지만 미국 대선 문제 가장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는 매체예요. 슬로우 뉴스. 참고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요. 재미있게 잘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글의 퀄리티나 글의 대중성을 제가 여러 가지 글들을 편집을 하다 보면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많이 읽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죠. 이게 웬걸? 안 읽혀? 안 읽혀? 제가 생각하는 기대만큼은 안 읽히죠. 저희가 이제 청취자라고 슬로우 뉴스와 협업을 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 저와 민노 씨 편집자는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쟁? 같은 내용을 다른 매체에서 내보냈을 때 장사가 얼마나 되나? 아니 오원국 씨 듣고 계십니까? 애플에서 이기셨을 때 누구 타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원국 씨는 저한테만 연락했어요. 너무해! 저한테만 사진 보내고 미국 대선 이야기도 곧 다루고 싶어요. 하여간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었고 미얀마 국민들 혹은 미얀마의 문제에 대해서 애태우고 있는 미얀마의 지식인들이 보는 아웅산 숫지 혹은 싱가포르의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볼 때 싱가포르 안에서 그나마 언론 통제를 뚫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보는 리콘유 이것을 전달하는 게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신년 연말 연시 기획으로 아웅산 숫지 이야기를 내보내면서 도도님이 한 두 주 휴식을 가지셨는데 도도님은 다시 앞에 매시고 계셔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같은 원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하고 민노 편집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읽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바쁘고 말초적인 것만 찾고 그런데 읽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우라카이를 빨리 한다거나 일단 특파원을 파견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네. 터벗은 여성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쪽이 낮고 그게 훨씬 가성비가 높죠. 네. 우라카이 아니라 나머지 저널리즘도 우라카이가 생긴 원리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그 하실의 입장에서는 지난 두 주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한 진리를 전달해 주신 진리의 전달자. 그렇죠. 말은 가장 짧게 하는데 역대 게스트들 중에. 단답식이더라고요. 인기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말을 엄청 짧게 하시는데 청취자분들이 말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말씀 잘하시던데요. 아니요. 이러면 저희들이 벌벌 떠니까. 도도님이 3주 만에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했던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배스킨땡빈스에서 오리지널 옆 환자인 김상조 엔지니어가 줄 서서 받아온 제가 뭐죠? 강아지 리사 인형을 던킨 도너츠. 아 던킨츠. 땡킨 도너츠에서 줄 서서 받아온 갓스파트의 친구 리사 인형을 꼭 안고 계신 도도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나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이제 사람들 얘기를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사람들 중에 제 얘기부터 좀 하죠. 이 직관성.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얘기를 해보겠다. 나.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신조로 삼는 몇 가지 문장들이 있는데 어때요? 문장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걸작을 쓸 수 있다. 누구나. 여기서 핵심은 누구나예요. 왜 그러냐? 자기 얘기를 쓰면 되니까. 아 그래서? 아 도도님을 도도님의 가장 적합한 몇 시하고 괄시하고 등 한 시하신 가운데 당신의 인생의 역작이 나왔다. 역작이죠. 이제 끝났다. 이 사람은 아 그렇게 해서 아니죠. 도도님을 가장 먼저 섭외한 슬로우 뉴스 편집장의 변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걸작이라 그랬지 유작이라 그랬나요? 계속 걸작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이야기 네. 이제 회사를 한 달을 다니고 나왔어요. 좋게 나온 건 아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겪었던 일을 저는 계속 쓴 거죠. 그 안에서도 이제 계속 자료조사를 하고 있었고 아 이것을 리서치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였고 1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첫날 집에 퇴근하시면서 아 관북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네. 그러면서 그때 본인의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해 하셨던 일이 이 참극을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거였군요. 첫날부터요? 그럼요. 그리고 잘릴 때 보통은 2주 정도 시간을 주게 돼 있는데 제가 한 달째 되는 날 정확히 퇴근 1시간 전에 그 고지를 받았죠. 나오지 마라? 네. 그 고지를 1시간 전에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자료 수집이 좀 미비했던 점이 있죠. 글 쓰는 재미로 다니셨다가 이 고지 자체가 좀 불법적인 거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2주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몇 가지 복잡한 게 파견 회사가 전 걸려 있었죠. 중간에 파견 회사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걔네가 절 안 쓰겠다고 하더라도 파견 회사는 절 써야 돼요. 법적으로. 한국은 제가 알기로 투익스 노티스가 아니고 30일 전 통보는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적법한 해고를 하려면. 적법한 게 2주. 2주. 2주입니다. 아주 예쁘게 봐주면 2주쯤 되나 보군요. 그런데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으셨다. 네.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고. 저도 그런 사항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더 남아있고 싶었다 그러면 그때 저항을 했겠죠. 이게 지금 경우가 안 맞는다. 어쩐다 저항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는데 아 드디어 나갈 수 있구나 해서 네네네네 하고 나왔어요. 아 예. 이름 빡쳤고 자괴감은 컸으니까. 내가 이 결단을 못했는데 얘네가 결단을 해주는구나. 나는 수기를 쓰기 위해 수용소에 좀 더 있어야겠어. 이 이러기는 좀 어려운. 사실 한 달 동안 거의 그렇게 버틴 거였죠. 그거 아니면 제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룩볼을 완성하겠다. 그냥 뭔가 써야겠다. 그렇게 거창하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은 한 달을 했는데 쓰는 데는 그것보다는 좀 오래 걸렸었어요. 한 12월까지는 제가 그때 작업을 했던 것 같으니까 한 세 달을 이걸 했을 텐데 글을 쓰고서 사실 언론사랑 사이트를 여러 군데로 저는 컨택을 했었어요. 실어달라고. 네. 이걸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도님은 한 달 체험한 걸 속 달 글을 쓰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상에 뿌리시기 위해서 많은 언론사를 만나셨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처음 뵀을 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결국 슬로우 뉴스에서 봤기 때문에 민호 편집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슬로우 뉴스 편집장께 제가 이제 아 이분을 꼭 섭외하고 싶다. 그러셨죠.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만 해도 저는 다른 언론사에서 글을 거의 못 봤었어요. 아 근데 유스타파 포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포럼에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건 맞죠? 아니요. 유료 회원만. 아 유료 회원만. 돈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내고 글을 올리는 포럼이라는 데가 있는데 돈을 내고 연재하고 야 그거 한 달이라고 돈을 얼마 받았다고 돈을 내고 연재하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연재해서 네. 오히려 내고 했어요. 유스타파 그렇답니다. 총차 여러분 유스타파 좋은 분들 많죠. 그 포장을 아무튼 저는 유스타파 포럼에서 제일 먼저 접했고 첫 글이 나간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언론사에서 소식 자체가 다시 취재거리가 되는 그만큼의 파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했죠. 이게 분명히 또 일회성으로 뜨거워지고 급속히 식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도도님 본인에게 그 과정을 더 듣게 되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거의 다 거절을 했고 이유가 어느 정도 거절의 이유도 얘기해줘요? 자기네들 우랄까요? 당연히 연락이 안 오는데 맞습니다. 이유가 정확히 맞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우랄까요? 자기들이 어뷰징을 하는데 어떡해요? 우리도 하는데 이걸 깔 수는 없죠. 갈복을 하라는 거요? 이러면서 그렇죠. 자폭을 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리고는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그때 당시에 유료 연재를 할 수 있었던 그 곳이었죠. 그건 유료였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아무도 안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술로 뉴스 받아줬다니까요. 네. 1년쯤 후에 그렇게 됐죠. 그럼 메이저 주로 큰 언론사들 쪽으로만 선고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여기저기 얘네는 그래도 좀 어뷰징 안 하는 것 같지 않나 생각했던 대로 여러 군데 컨택을 해서 보냈는데 다 연락이 안 왔던 거 보면 다들 하는 모양이에요. 아. 굳이. 굳이. 네. 리스트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지금. 네. 알고는 싶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방송을 처음 섭외를 받았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제가 방송이 가능하냐. 아, 네. 네. 그게 하나였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방송을 나가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냐. 그거죠.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네. 해본 적이. 경험이 전혀 없었고.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하려다가 목소리가 특이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왜? 무슨 소리야? 그 얘기를 듣는 민노 편집장님이 남의 이야기를 듣는 양 되게 특이한 목소리로 웃고 계시죠? 저 목소리가 되게 컴플렉스예요. 저도. 목소리가 또 경박해요. 제가. 톤이 높고. 이거 진짜 관련해서 우리가 청취자, 제가 이제 XSFM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XSFM은 섭외를 어떻게 하는가를 본의 아니게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는 무슨 오디션 보고 섭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글이 좋으면 무작정 찾아가서 제발 나와주십시오. 어떻게든 방송인처럼 보이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아무 소리나 나불대주십시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드리죠. 아니 도둑이 목소리 되게 좋던데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되게 특색이 있어요. 네. 방송사에서. 귀에 진짜 화살처럼 팍팍 꽂혀. 그러잖아요. 이 양반이 이성적이고 분노해 있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약간 좀 미세한 떨림이 섞인 지적인 목소리입니다. 여간에 하영환 저희를 만나신 과정까지 왔어요? 네. 그랬죠. 그거하고 이제 다른 하나는 어쨌든 이게 공개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 얘기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되죠. 이제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냐. 그 두 가지만 사실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방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아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좀 강경하게 설득을 받았죠. 제가 진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어떻게 설득하느냐 되게 궁금했어요. 그 말 밖에 안 해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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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저는 안 된다고 하고 된다고 하고 그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지금 팟캐스트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말 잘했는 줄 아냐. 제가 그런 감언 이선을 죽도록 늘어놨죠. 유PD님 아주 고생하셨죠. 여간에. 몇 가지 좀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죠.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작년에 이미 다 꺼내서 끝을 냈던 얘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 했던 얘기 다시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나 생각을 했는데 한 한 달쯤 전부터 제가 좀 이 문제로 머리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하냐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일을 다시 떠올려서 원고를 어쨌든 써서 내야 되는 문제. 그렇죠. 쉽게 말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과거를 다시 풀어캐는. 다른 직원들은 좀 할 말이 있죠. 사실 언론사 경험이 없었고 처음 왔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급여명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죠. 경력직이시고. 거기서 하는 일 중에 제가 해도 되는 건 녹차 탐하시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 외에 업무적으로 했던 모든 일은 제가 해도 되는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것은 직업윤리를 준 거로 볼 때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 투성이 아니 전부였다고 보시면 그것은 지금 다시 제가 요구 드리면서 방송에 해당하는 원고도 부탁을 드렸으니까 트라우마를 어거지로 다시 끄집어내는 경험에 준할 정도의 되돌리기 싫은 작업.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섭외받을 때 애초에 고려를 하지도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미 글을 썼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생각을 했는데. 다시 꺼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꺼내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죠. 실수했다. 어디에 어떻게 실수를 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해주신 그 이야기입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예의가 없었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건 제가 해결할 문제지만 방송에 오히려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지금 입장이 불명확하니까. 입장이 불명확하니까? 제가 좀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를 결정을 못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나를 객관화시켰을 때. 네. 객관화시켰을 때 이걸 비난을 해야 되나. 당연히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을 했고 나는 이미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송을 160번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200, 300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게 얼마나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가 얼마나 특이한 이야기인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세상과 사회를 평하는 원고를 써서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안에 자기를 넣었을 때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고민을 얼마나 하셨다라는 이야기. 저는 지금 방송에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도덕적인 감성이 높으신 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닌가? 아니 뭐 그저 그저 그저. 이를테면 저는 어비징 하시는 어떤 청년의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어디 어디에서 어비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대학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언론 활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고민을 민도 편의장입니까? 네 저한테. 고민을 해결해 주셨나요 그럼? 아니야.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난 그런데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고 죽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청년이 저를. 내 두 건은 3년째 같은 거라고. 신질내고 그분한테. 아무튼 그 청년은 정말 어비징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 아니었죠. 저는 어비징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상상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누구도 그런 일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자리조차를 어떤 저널리스트가 되는 발판 혹은 누구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경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 청년 한 명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데 조직에서 그네들을 바라보는 방식은 철저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등시민? 일종의 서자? 육두품? 그렇죠. 너희들은 왕이 될 수 없어. 진골까지만 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굉장히 이중적인 저널리스트라는 것은 사회의 불평등,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해야 하는데 자기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 법인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회사니까 법인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냥 이 저널리즘이 부조리하다면? 자기 자신의 활동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 부조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지 못하다면 누가 저널리스트인가? 그들은 과연 저널리스트인가? 이를테면 이 문제를 대학으로 옮겨가면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들, 시간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말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대학 사회에서 대학 교수가 직접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는 아카데미의 교수라고 할 수 있는가?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비지인 필드에 있는 정말 그 병사들, 이 피 흘리는 병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작전 짜고 야, 너 서부정선으로 가. 동부정선으로 가. 이 사람들이 문제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책임이 있고, 훨씬 더 그런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문제 제기해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수기를 쓰는 병사는 전투에 겪은 트라우마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지 않은 전투에 끌려 나간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도님의 말씀이 저희 둘이 잘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했나요?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녹음 시작 후 30분까지의 평입니다. 민노 씨 쓸모 있다. 확인. 무섭네. 다른 사람이 저는 이 얘기를 더 알든 모르든 거기에 대해서는 애초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방송을 하면서도 그건 마찬가지였고요. 어뷰징 얘기가 지금 표면적으로 제대로 드러난 게 없어서 그렇지 어차피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특수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론이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공개돼도 상관이 없고. 이미 있는 일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될 것도 없죠. 그 일반론에 전부 제가 개입돼 있다는 게 저한테 문제였죠. 그 자리에 어디든지 제가 있었죠. 완전히 철저히 관찰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어딘가에 제가 있었죠 항상. 체험 속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다 한 일이고 제가 겪은 일이고 본 거고 그렇게 된 거죠. 현재의 언론 환경이 너무도 저주하고 싶은 현재의 언론 환경을 너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범죄자의 범죄 고백같이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다.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죠. 일정의 공범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목적 동조자 혹은 동조에 의한 무역자.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언론 바닥에 있으면서 돈 받아 먹고 살았고 어느 정도 생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저라고 이사광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겠습니까. 저도 뭔가 있겠죠. 너무 좋지 않은 기사도 여러 번 냈었고요.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때 그 칭찬받았다는 기사 보면. 얘가 가실 겁니다. 아따 시덥지 않은 거. 이게 글이 올라오면서 무슨 잠입 취재기내 그런 식으로 포장이 굉장히 돼 있는데. 누가 그렇게 불러요? 글을 처음에 소개하면서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데 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내부 고발을 위해서 잠입을 했다. 잠입 취재하고 월급까지 받아가면 너무 도둑이잖아. 잠입이냐 아니냐 여부는 사실 들어갈 때 결정이 되겠죠. 이미 처음 입사를 하고 말고 할 때 그때 이미 결정이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런데 우리가 도둑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입사한 그날 취재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잠입한 게 아니야. 전혀 잠입과 무관한 일이었죠. 취업 취재기예요. 취업 취재기. 위장 취업이 아니다. 위장 취업이 전혀 아니었죠. 취업 한 기회 위장했다. 취업 한 기회 위장 거기에 가깝게 했네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얘기가 되긴 하지만 저는 알죠. 이게 분노의 산물이다. 화가 나서 쓰기 시작한 글이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언론 산업에 대해서 이 정도로 붕괴될 때까지 얘네들은 뭐 하고 있었나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일밖에 못하는 지금 제 상황에 대한 것도 있었죠. 제가 처음부터 이제 무슨 자괴감이나 무력감이나 이런 게 감당이 안 돼서 시작을 했던 일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자살행위 정도가 아니라 확인사살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죠.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알린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사실 굉장한 위감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어뷰징 필드래 세상에 알린 나의 처지. 저도 이걸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부분이 많을 줄 알았고. 실제로도 얘기를 할 게 여러 가지 남았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방송이 된 게 사실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든 뭘 하든 이게 그 핑계로 저는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걸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원고를 써오는 게 제가 썼던 글을 카피 페이스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이 들었죠. 이거 내가 계속 이 일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되게 크게 보고 있던 프로젝트인데 이게 좀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내시는 분의 원에 의하여 조금 일찍 끝나게 된 건 있거든요. 그 사유를 제가 지금 듣게 됐는데. 일찍 끝난 사연이 있다고요 이게? 시리즈가?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민호 편집장님한테 엄청 적극적인 태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었죠. 이거 진짜 죽도록 부끄럽게 다루고 싶다. 진심이었거든요. 4주 아니라 10주가 걸려도 좋다. 재미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도 사실은 10주 이상 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4주 차에 끝나는 이유를 제가 지금 들었고요. 확인사살이라는 말 되게 많이 깊이 다가. 도도님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방송에 대한 확인사살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뷰징필드에 걸려있는 인디비주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신 가서 경험하신 직접 일하신 참여하신 도도님 자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첫 주와는 또 다르게 이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게 되는 측면이 있네요 지금. 그래서 거의 한 한 달을 좀 이 문제로 알았는데 한 달쯤 알으니까 사실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우울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계속 머리에 떠오르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뭘 쓰든지 말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뭘 쓰지를 못하겠는 거였죠. 그때 상황은 그런 거였는데 이번 주 되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내가 했던 일이 변하는 게 아닌데. 아 네. 본인의 과거가 변하는 건 아닌데. 네. 어차피.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던 거였죠.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멀쩡해져가지고 말을 잘못했나 싶긴 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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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었네. 어뮤징필드의 이 마지막 시간에 요 챕터. 방금 여러분들이 챕터 소리 듣고 안드로이드 목소리 들으신 이 나라는 장은 가장 복합적이고 가장 다면적인 존재네요. 네. 네. 객관적으로 취재도 했고. 그렇죠. 분석도 했고 그것에 직접 참여해서 일해보면서 분노도 했고 사람들도 분노할 만한 그것을 생산하기도 했다. 그것으로 한 달치에 지나지 않지만 생활도 해결했다. 그렇죠. 네. 내가 못마땅할 만한 기록 행위였네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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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일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했던 행위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했다라는 부분 한 달 동안이나 컴퓨터 앞에서 예전의 일들이 떠오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철학적이라기보다는 감상적인 얘기인데 이런 류의 감상 없이 이런 류의 감상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러가는 세상 때문에 이거 그냥 기록했을 따름인 개개인이 받는 고통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 비난 가능성의 차원에서 누구를 가장 비난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도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한나 아렌트가 무슨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한나 아렌트. 독일기 유대인 철학장. 나치 전범의 재판을 조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학사를 장행하거나 방관하게 된 인간이 갖기 쉬운 악의 평범성을 개념으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룬 그의 이름을 딴 영화 한나 아렌트가 2014년 여름에 개봉하기도 했지요. 나치의 굉장히 부역했던 한 회계사 아버지의 얘기를 하면서 웃으며 잘 지냈다. 아니 이 남자는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빠고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이고 자기 일에 있어서는 정말 성실한 회계사였고 하지만 그 일이 결국은 좀 더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효과적으로 학살하는 데 기여를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 기여를 하는 이 회계일과 나치의 어떤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상상력이 저는 좀 전에 도도님께서 말씀하신 책상 앞에서 한 달 동안 괴로워했던 그런 감수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슬퍼했다 후회한다 이런 감상적인 부분이라고 UMC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감수성 역사적인 상상력 사회적인 어떤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감수성에 가치 절여질 수 있는 곳이라면 사회가 연대 책임을 진다고 표현하겠죠. 그렇죠. 그런 감수성이 너무 외말라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알바 한 건데 뭘 그거 갖고 얘기를 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 다 무슨 지금 반성문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자들은 여전히 잘난 척하면서 기상 언론의 어비진 필드에 있는 병사들을 육두품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뭐 육두품이면 꽤 높은 거죠. 양반 상놈에서는 상놈, 형민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한국 우리랑 상관있어? 우리 자회사고 우리 회사 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감수성, 사회적인 어떤 연대에 대한 상상력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도 도도님이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해 주시기도 할 텐데 저희도 메일로, 트위터로 이런 감수성에 젖어들만한 반응 많이 받았어요. 나도 그 일을 한다. 아, 그러셨어요? 네. 잠시 후에 또 다시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드리죠. 이제 어비진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었죠, 사실은. 저한테도 몇 분이 인터뷰 요청했는데 네, 그중에 저희가 첫 주차, 둘째 주차에도 말씀드렸죠. 뭐, 미디어 오늘이라든가, 뉴스타파라든가. 뉴스타파나 슬로우 뉴스나는 인터뷰를 요청을 한 건 아니었고 제가 글을 쓰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좀 취재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언론사가 한 세 군데 정도가 저한테 컨택이 왔어요. 자기네들은 취재를 해도 된다. 네, 어비진을 안 한다는 자신감이 있었나 보죠. 그중에 한 군데만 그때 인터뷰를 했었고 두 군데는 거절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뷰징을 하는 회사면 이 얘기를 못해요. 자기들이 어뷰징을 하는 회사면 우리는 어뷰징을 취재해서 이게 이런 안 좋은 현상이라는 걸 낼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언론사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우를 욕보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도덕적 결함이거든요. 그렇죠. 회사의 동료를 욕보이는 것은. 자기가 뭐 하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언론사에 가서 기자를 만나서 그걸 취재를 한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만둔 회사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이제 저 개인으로 국한해가지고 보여주는 결론은 뭐냐면 저는 제가 있던 회사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애사심이 없다? 아니죠. 그냥 네 회사는 나의 어떤 월급의 수단이다? 만약에 제가 어딜 다시 들어가야 된다면 이게 당연히 좋은 인력으로 작용을 안 하죠. 못 돌아가겠죠. 못 들어갑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자살 행위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처음이었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말고도 좀 전적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위험은 피해야죠. 제가 가서 무슨 뜻을 할지 알고.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이 업계에서의 내 커리어는 끝났다고 생각도 한다. 꼭 이것 때문에 끝난 건 아닌데. 그 외에 다른 잘잘못도 많았지만 이만한 확인사살은 없었다. 이것보다 한참 전에 끝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까지 하는 거는 완전히 확인사살이 맞죠. 제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걸 쓴다고 다른 기자한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기자가 제 말이 끝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언론사 다시 안 들어올 거냐. 언론사 다시 안 들어올 거냐.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했죠. 귀찮아서 안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왜 대답을 못했는지는 제가 압니다. 아 진짜요? 왜 못하신 거예요? 저는 그 언론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미.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지금 뭐 이거는 일부에 불과한 거고 다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좀 여쭤봐도 됩니까? 다 카테고리는 내부고발입니까? 네. 내부고발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수없이 많은데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사실은. 네. 생기죠. 네. 당장에 생기거든요. 네. 그게 아무리 타이타닉이라서 침몰한다고 해도 좀 바다에 늦게 떨어지는 게 낫죠. 경력직의 생계 유지 필요란 그런 거죠. 타이타닉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는 마음. 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어비징필드에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고 잘 보이는 혹은 가장 큰데 잘 안 보이는 나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 그 10일 걸고 싶은데 참았거든요. 뭘로 10일이요?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이젠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다 저질르셨다. 이미 너무 많이 저질렀네요. 너무 멀리 가서 가시적으로 생각되는 불이익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저는 예상이 되는데 할 수 없죠.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웬만한 건들은 다 그 콘텐츠를 파는 사주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무서워하는 건 고소가 아닙니다. 아 진짜요? 제가 지금 원하지 않는 결과는 고소가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가지가 언론에 대해서 지금 인식이 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기반한 거기 때문에 뒤집히는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들어서 뭐 이런 카도라를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못 볼 걸 좀 많이 본 게 있어서 다 실무로 보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시장성이 완전히 망가져서 언론이 지금 어뷰징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런 거. 그게 하나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사람 얘기예요. 또 이것도. 기자나 언론 조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얘기라서 아 그 다음은 기자와 언론 조직의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죠.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쪽이 저는 이유로 훨씬 큰 이유죠.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나 기자하고 싶다든지 언론에서 일하고 싶다든지 그럼 저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말릴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거기서 만날 사람들이 별로라서. 내가 본 바예요 그러면. 네. 하는 일이 별로다 보니 사람들이 별로인 사람만 남았거나 안 그랬던 사람도 별로가 돼서. 저는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말을 믿는데요. 운이 좋았는지 제가 상당수의 기자들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다 기억을 하죠. 그 행동 양식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행동 양식이 만약에. 업계가 뭘 잘못 가르쳐준 탓인 것 같던가요? 아니에요. 이제 본인이 날아가냐마냐는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기자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기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종류의 가해가 있어요. 기자이기 때문에. 네. 기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종류의 가해가 몇 가지가 있고요. 하는 가해. 네. 이건 물론 언론 채널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언론 채널을 이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업적 특성이나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어떤 성격이나 정보 같은 거.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어디까지 기자라는 인간이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나를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준비되어 다시 해야죠. 준비를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가능한 한 간단하게 편집하겠습니다. 청취자들이 궁금한 레벨까지 이야기가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화나게 해요. 그렇구나. 일단 들어가서 그렇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당연히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도 쉽지가 않고. 정신적으로 얻을 만한 그런 다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람을 느끼는 일은 별로 없을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대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오죠.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이건 안 되더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작 아직 언론 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게 문제죠. 사실은. 모든 이유를 난 다 아는데. 그런데도 지금 나가지 못해요. 생계 문제가 걸리니까. 이 문제도 그러니까 다시 떠올랐죠. 사실은. 3주 동안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또 약간 이 방송이랑 타이밍이 좀 맞았던 게. 만약에 그때. 지금 제가 3주 만에 다시 방송을 하는 건데. 그 다음 주면 제가 방송을 정말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고. 제가 처음에 글 올린 게 뉴스타파인데. 슬로우뉴스에 올라간 것보다 그건 한 1년이 빨랐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으면 저는 당장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저를 지금 확인사살을 한 거고요. 본인에 대한 확인사살은 여기까지입니까? 어떤 걸 더 원하십니까? 아니요. 더 하실 얘기가 준비가 남아 있는 게 있으실까 봐. 저는 궁금한 게. 왜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을 시도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없진 않은데. 잘 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 변론적으로는 제 지금 경력은 전부 언론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운명 탓으로 돌리는 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잡아끌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못 벗어난 것 같이 기록이 남아있으면 내가 못 벗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그냥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레주메을 쭉 펼쳐보니까 난 한 가지 일만 했구나. 이런 거 보고 좀 놀라울 때가 있죠.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고 계속해 봅니다. 언론 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실 좀 많죠. 꽤 있는데 저는 지금 언론에 대해서 무슨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미련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 마지막 경험으로 어뷰징을 막은 게 없어요. 이건 하고 싶었던 경험은 당연히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막장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의견에 제가 확신을 못 갖는 게 제가 언론사를 지금 어뷰징 회사 포함해서 세 군데를 거쳤는데 저는 첫 번째 회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뷰징이 아닌 다른 문제로. 그러니까 취재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더 일반적인 언론 노동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언론은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회사를 또 갔죠. 첫 번째 회사에서 고민했던 건 고민의 축에도 못 드는 회사였죠. 그리고 어뷰징 하러 갔더니 여기가 막장이더라. 여기는 두 번째 회사에서 하던 그런 고민은 할 가치조차 없는. 사치인.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 네 번째 회사가 또 얼마나 막장을 보여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주는 회사도 없을 것 같지만요. 그 정도로 제 얘기는 끝내면 될 것 같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인상파의 화법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신의 커리어가 어땠는가를 놓고 한번 해석해봐 주시면 어떨까. 그 얘기를 지금 드리죠. 나도 오락가다 한다. 나도 어뷰징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메일도 왔고. 아 그래요? 트위터도 왔고. 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메일이 오면 보통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길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7대 3의 비율이에요. 7대 3? 7대 2.5대 0.5 혹은 7대 2.99대 0.00일쯤 해볼까요? 7은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믿을 만한 가족 구성원의 모습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10명 중에 7명이란? 10명 중에 7명? 아니면 내용의. 10명 중에 7명이 하는 말의 주제는. 어떤 말을. 자기 방어에 성공하신 분들이죠. 어떤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 아 그 얘기가 연락이 와요? 나 먹고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네가 직업 구해줄 거면 계속 내 양심을 후벼 파든가. 더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네가 마련해줄게 아니면 입닥쳐라.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끼죠. 아 이 말이라도 나한테 이 화풀이라도 나한테 하셔야 되는 분들이구나. 우리 회사 메일에다가. 충분히 이해는 돼요. 메시지로서는 무거워요. 나머지 2.99는 제가 그것보다 좀 더 안 좋게 보는 케이스죠. 어떤. 나도 이거 안 좋은 거 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다. 근데 왜 더 나빠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스스로한테 거짓말도 안 하고 받아들이실 거라는 거거든요. 아 나쁜지는 알지만 할 수밖에 없다? 자기 방어조차 하지 않아도 자기 정신이 좀 건강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더 못 믿어워요. 정신이 건강한 건 좋은 거잖아요. 저는 더 못 믿어워요.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자기를 방어조차 안 하는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 네. 0.001이 그런 마음을 드러내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 돼지 걷다. 돼지 걷다. 네. 벗어나고 싶지만. 답 없어서 내가 할 말 없는데 돼지 걷다. 돼지 걷는 상황에 대한 탈출구로 도돈님께서 기록을 선택해 주셨기에 지난 4주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네요. 기껏해야 그 결론뿐이지만 말입니다. 우선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준 전직 어베징필드에서 일한 언론 노동자가 지금까지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느꼈는가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직업에 비춰보면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던져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고를 잠깐 듣고 와세요. 그 다음 사람을 좀 만나보죠. XSFM입니다. 1호구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못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 유래 성분. 빅그린 투 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 봐.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어뷰징필드의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도 되네요. 이 컨텐츠를 만든 나의 이야기도 컨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여기서는 도둑님이 아니시더라도 나의, 자아, 혹은 생계, 혹은 자괴감 여러 가지가 옳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지요? 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남 얘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명쾌함을 어쩔 것이냐. 남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래도 한 10명 뭐 그 정도 됐는데 팀원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 일에 꿈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파견회사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력서가 저처럼 어떻게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본인도 모르게 네. 뭐 이력서를 본인이 넣긴 넣었겠죠.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고 입사해가지고는 그 일에 그냥 즉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일을 해서 앞으로 뭘 하겠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돈 좀 벌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특별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취업이 오랫동안 좀 안 되다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뭐 좀 자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녕 아무것도 없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업무에 적응을 하냐 못하냐 거기에만 이제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였죠. 사실은 이 일이 뭐 옳고 그르다 좋다 싫다 여기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서 어쨌든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사실에만 이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심각하게 도식화 조금 나쁘게 도식화 시키자면 와 직업이다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다. 어뷰징 필드를 살았던 사람 어뷰징 디몬 크죠. 꽤 큰 부분이죠. 일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일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뭐 그렇게 없었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좀 특이했던 게 이제 다들 뭐 이 회사에 딱히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은 없었는데 한 명이 자긴 이 회사에 꼭 입사를 하고 싶었다. 이 회사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에는 이해가 되는데 이 회사에 어뷰징하러 들어오고 싶었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애매해요. 사실은. 어뷰징이어도 좋으니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다 정도는 될 수도 있다. 네. 그 정도는 될 수도 있어요. 뭐 왜 이유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무살짜리였는데 스포츠나 그쪽에 축구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그 축구팬인 거를 자기가 활용을 하면서 슬프네요. 할 수 있는 직업이 뭐 그리 많지 않지만. 너무 FM이잖아요. 여기 저희 FM은 풋볼 매니저가 아니라 내가 풋볼을 좋아하니 스포츠의 이름을 달고 있는 오래된 재래언론사에 들어가면 내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너무 슬프고 순진한데 옳아서 부모나 어른 입장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화를 낼 수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화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약간... 근데 화내고 미안하죠.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뷰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뷰징의 원소스가 되는 리소스, 근원, 기원 그러니까 보도자료, 연예기사 보도자료 만드는 분이었어요. 이분 되게 독특한 분인데 이걸 되게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사람들 싫어하고 이 일을 왜 하냐.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일태면 그 주변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많았거든요. 이 친구는 영상화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던 친구인데 주변에서는 내가 어뷰징한다고 자랑할 수는 없다. 보도자료 쓴다고 무슨 드라마 보도자료 썼던 친구예요. 그러나? 하지만 나는 이것이 너무 재밌다. 그건 괜찮네요. 굉장히 발상이 특이한 친구예요. 인터뷰로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나는 이것도 내가 쓸 수 있는 쌈마이 글 중에 하나다. 글에는 굉장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설이나 철학이나 어떤 분석 기사나 이런 것들은 고차원적인 글일 수 있지만 내가 쓰는 연속극의 보도자료는 내 나름대로의 내 글쓰기에 폭을 넓혀주는 훈련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돈도 준다.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소설가인데 소설가 친구가 100원도 안 팔리는 소설을 써서 그걸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래서 너는 작가다라고 인정은 하겠지만 그게 자기와의 가장 큰 차이지만 사람들이 쌈마이 글이라고 부르는 이 글쓰기도 나에게는 대단히 큰 가치가 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 슬로 뉴스에서 제가 직접 만나서 이 친구가 되게 독특하게도 PR 회사로 바로 스카우트 돼 갔어요.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서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전혀 비난의 뜻이 아닌 게 지금 누군가는 저급하다고 놀리는 일을 열심히 해 줄 사람을 기업은 얼마나 찾습니까. 간절하게. 게다가 이 친구의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많이 핑업한 것 같아요. 장단점의 밸런스가 본인의 행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잘 맞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 한계에 맞게 소소하게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았고 그리고 그게 현세의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일 중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잘 끼워 맞추기도 했고 잘 찾기도 했다. 근데 그 친구의 어떻게 제가 빙의를 해보면 속마음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친구의 취지는 내가 쓸 수 있는 글쓰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드라마 보도자료 쓰는 일은 내 글쓰기에 폭을 넓혀주는 훈련이 됐다. 이런 식의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류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보도님이 만나보신 적은 있었으나 극소수였다. 네. 한 명이었으니까 극소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수학적으로 명쾌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다들 그냥 특이하구나 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 친구는 오래 버텼네요. 저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저랑 같은 날에 입사했고 제가 잘릴 때 안 잘렸어요. 뒤는 안 돌아보셨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기명기사를 몇 개 쓰더라고요. 네. 문제는 그 기명기사가 이거는 어떤 눈으로 봐도 자기 이름 달고 내기 창피하지 않나 싶은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기사이긴 했는데 그렇죠. 그건 지난번에 도도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취재 기자 본인의 수준이 창피하게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까지 아무런 소양도 안 쌓아주고 방치한 주제에 글을 쓰게 맡겨놓은 언론사의 무책임이 나아놓은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게 다른 게시판에 가서 까이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게시판이라? 다른 게시판에 그 기사가 링크가 돼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떻게 이딴 게 기사가 돼서 올라와 있냐고 하는데 축구도 모르는 놈이 그런 식이에요. 축구할 못인데 그런 식이에요. 축구할 때 미안하다. 그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정말 저도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해요. 당당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디 오유나 뽐뽀나 이런 데 커뮤니티 가서 엄청 까이는 기사 있잖아요. 다 이런 과정으로 쓰여집니다. 이 젊은이들이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착취당하고 소울 없는 일은 소울 없는 일대로 하다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준 주제에 오래 붙어있으면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노예인 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글을 쓰게 해줘.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런 경우가 거의 100%인 것 같더라고요. 유PD 말씀 듣고 또 떠오르는 이력이 하나 있는데 되게 잘 떠올리시네요. 자기 이름 틀리는 기자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요? 자기 이름을 틀려요. 자기 이름을 틀려요? 자기 이름 틀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이름을 의도적으로 틀린다고 네티즌들이 얘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틀린다. 그리고 되게 웃긴 오타 있죠. 웃긴 오타를 반복적으로 내는 기자가 있어요. 또 이런 건 못 보셨나요 혹시? 거기까지 계산하면서 일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사 보고 놀리고 막 비난하고 야이키 뭐 이 시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종의 서브컬처 좋은 의미의 문화는 아니지만 일종의 네티즌의 놀이가 돼가고 있고 되어버렸어요 지금. 근데 스트레스는 풀릴지 몰라도 근원을 해결해줄 방법은 없다는 걸 지난 몇 주 동안 들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남기죠. 네. 방법이 없죠. 이제 연예랑 스포츠를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던 거는 맞아요. 회사 측에서.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실제로 이제 경기가 있다 그러면 경기를 보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드라마를 보고 와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어뷰진 기사가 있다 그래도 거기다 이제 한두 줄은 넣을 수 있죠. 대충 눈치 봐서 자기 의견을 한두 줄 넣는 거는 가능하죠. 한편 네티즌들은 졸려 죽겠다.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최저시급 봤는데 내가 TV를 봐가지고 그거를 기사에다 반영을 하면 난 이건 시간의 업무가 되는데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해야 되나 그리고 파견직 계약서가 지금 이것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서를 보면 포괄임금제 조항이 있어요. 포괄임금제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을 했든 일을 했든지 간에 하루 24시간을 일했든 8시간을 일했든 받는 돈은 똑같다. 시간의 업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20인 이상 사업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알기로 그걸 각서를 받고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파견회사에 또 한 번 항의를 했었죠. 파견회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시간을 많이 하세요. 안 하는 거 갖고 왜 문제 제기를 하냐? 안 하면 입 다물고 그냥 사인해라 이거죠. 되게 심플한 솔루션이 비슷한 경험을 어뷰징을 하는 언론 노동자들이 많이들 겪었겠네요. 그래도 초과 근무를 그렇게 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간 되면 보내주려고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그런데 궁금해서 본사에 물어보면 파견업체에 물어보라고 뺑뺑일 돌린 뒤에 파견업체에 물어보면 빼박 해나신 이런 반문을 해주고 넘게 이래요? 알겠습니다. 안 하니까 할 말은 없고요. 서류는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도 제가 찍힐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예. 그렇죠. 권리를 안 주는 곳에서 권리 찾으려고 하면 찍히는 게 당연하죠. 권리 안 주는 놈이 그렇게 양심적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일관된 주제 같은데요? 아까 처음부터. 이 성격으로 사려니까 사는 게 너무 골치가 아파요. 동글동글. 개인수기가 이렇게 와닿을 수가. 그 아이들인데. 그리고 뭐 이제 바이라인 없는 기사에다 이제 하는 악플 중에 하나가 무슨 기레기가 어쨌다 뭐 그런 악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인 타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스스로 기자라고 생각을 해야 그 말에 타격을 입는데 내가 기자라는 인적이 없었는데 무슨 타격을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둑님이 심리적으로도 많이 금을 그어 가면서 스크래치를 내 가면서 이 작업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까지 고생해 주시면서 제가 원했던 듣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 언론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돌은 기껏해야 악플인데 이것은 사태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네.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죠. 심지어 이 글 쓴 당사자도 아무 생각이 없다. 네. 그럼요. 왜? 지지산주 말씀도 하신 거 복습한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요. 제목만 기억하면 자란 겁니다. 제목만 기억해도 레인맨이죠. 제목은 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벗겨야 되지만 제목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해도죠. 일주일에서 한 달쯤 휘발한다. 그쯤에. 아니요. 하루 갑니다. 장기 기억. 미리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트래픽이 다음 날에 고지가 되는데 그 트래픽을 보고 내가 쓴 기사와 내가 쓰지 않은 기사. 그걸 구분을 하는데 이건 내가 썼다 내가 안 썼다를 이제 제목을 내가 썼니 안 썼니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 보험업 판매홍 경진대보다 더 비인간적인 게 매일매일 성적표가 나와요.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옆에 이름 없어요 그럼? 어떤 이름이요? 제목 있고 URL 있고 제목 내가 쓴 작성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바이라인을 지웠으니까 작성자가 안 뜨죠. 바이라인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작성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취재기자 아니면 팀 이름으로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온라인팀? 네.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디지털팀?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썼는지 네가 썼는지는 모르죠. 수십 개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기사를 썼으면 이제 자기 기억에 남아 있을 걸 상정을 해서 욕이란 너무 인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했잖아요. 욕? 네.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욕을 뱉었어. 그런데 이 시스템이 너무 비인간적이라 들어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훌륭하네요. 별로 타격들을 뭐 그런 얘기 해봤자 입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어뷰진 기자 일하는 사람에게 입장은 그렇다. 욕 안 보이고 안 들린다. 네. 사실은 잘 보지도 않고요. 그렇죠.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뭐 그래도 키보드 워리어가 있긴 있었죠. 싸워요? 자기 기사에 마음에 안 드는 리플이 달렸다. 가서 싸우는 거죠. 본인이 바이라인으로 안 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라고 해도 어차피 상대는 이걸 기사 쓴 사람인지 뭔지 모르니까. 원래 회사 가면 키워는 하나씩 있어요 다. 똑같은 얼굴들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있다. 네. 배틀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회사끼리 경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이 이제 기사를 당연히 벗겨왔잖아요. 벗겨가지고 내 회사에서 내는 기사로 이제 그걸 탈바꿈을 시켜서 내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제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른 회사도 그걸 가져가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도. 검색어를 똑같이 쳐가지고 저희 회사 기사가 떴으면 가져가죠. A회사 B회사 거를 붙여서 어뷰징한 C회사 거를 누군가가 가져가죠. 그렇죠. 그 C회사가 또 누군가의 A와 B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에서 그렇게 기사를 벗겼는데 다른 회사가 이제 벗겨간 것도 벗겨간 걸 대충 알아요. 글 쓴 걸 써놓은 걸 보면 제일 간단한 게 오타가 똑같은 거라든가. 그렇죠. 같은 오타를 가졌다든가. 하여튼 다른 기사에 없는 걸 자기가 뭐 하나라도 삽입한 게 있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쓴 거다 아닌다를 아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회사가 기사를 벗겨갔는데 이게 이제 내 기사보다 검색어 화면에서 상위에 노출이 되면 짜증이 난다 이거죠. 아 도도님이? 아 짜증이. 저 말고. 아까 그 어뷰징 하시는 개개인이. 저 말고. 아 그 10명.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층위는 감정이네요 감정. 그러네요. 악플에는 거의 99%의 어뷰징 일하는 노동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데 내가 우라까이 해놓은 것을 우라까이 한 다른 놈이 나보다 위에 있는 건 짜증난다. 그럴 수 있겠네요. 왜? 악플보다 훨씬 무서운 건 다음날 아침에 보는 트래픽 등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한 푼도 없죠. 투거림금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가 없는 거를. 잘 들으세요. 붙나요. 인센티브도 없는 거를 왜 전시를 하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보고 스트레스 받아라. 그거는 카이스트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상황하고 마찬가지죠. 1등이 누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꼴등이 잘리는 게 문제다. 꼴등을 잘라요? 자르진 않지만 뭔가 좀 분위기가 형성. 무언의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건. 좀 바라죠. 1등 좀 이런. 네. 기사 작성 건수가 적으면 불리한 점이 좀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압박이 무언으로 하는 말은 그게 그거죠. 안 되면 알아서 해봐. 어떻게 될 줄 알아? 예. 시키죠.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서 어뷰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감정을 쥐고 흔드는 중요한 무서운 놈은 그 놈이다. 그럼요. 보이지 않는 십장이 있다면. 그러게요.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제가 기사를 뺏겼는데 제가 참고한 기사가 그대로 떠 있는데 제가 참고한 기사가 더 위에 떠 있고 제가 뺏겨서 좀 늦게 올린 기사는 밑에 떠 있어요. 아니면 이게 반대가 돼서 내가 뺏긴 기사가 내가 참고한 기사보다 최상위에 올라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그쪽에 대해서 무슨 미안하다거나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땅을 샀으니 사촌이 배 아플 뿐이죠. 내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거죠. 이건 그냥 이 업계가 각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인 것 같네요. 경쟁자를 돌아볼 시간은 없다. 내일만 하면 된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같이 한 달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좀 통화하는 친구나 동료애가 조금 생긴다든지. 대화의 시간 없대잖아요. 회사 끝나고 회식이라도. 아니면 좀 남자 직원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애가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일단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요. 현상연화. 굳이 그게 이유는 아니지만. 그리고 회식 자리를 한 번 열었죠. 회식 자리를 한 번 열었는데 제가 그때 스케줄이 있다고 하고 이 글 쓰는 거 관련해서 미팅을 갔습니다. 오늘 되게 자세히 들어서 좋은데요. 재밌는데요. 그 스케줄 줄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여간 회식은 못 가셨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 혹은 감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어뷰징 필드를 살았다는 사람. 그의 사회적 위치. 이 팀은 볼 것도 없이 회사 내에서는 서열이 제일 아래입니다. 파견직이고. 자회사 안에서도 가장 아래라는 말씀. 자회사끼리 치면 서열 구조가 굉장히 촘촘한 회사가 많죠. 하여튼 저희는 저희 밑에는 아무도 없죠. 누가 있다고도 할 수도 없죠. 밑에 아무도 없다. 위에는 끝없이 있고. 위에는 끝없이 있고. 어디까지 있는지도 알 수 없으나. 그렇죠. 끝없이 있을 땐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뭐 꼴찌어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전화를 못 받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전화를 받아야지 우리가 의리돼서 까이든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죠. 전화를 못 받고. 다른 팀하고 업무 협조도 안 해요. 전투용 배에 노 젖는 사람들은 제일 낮아도 크게 짜증이 안 날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일이 없죠. 또 궁금한 게 뽀샵 하시는 분들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직원이라잖아요. 정직원인데 그중에서 위상이 있을 거잖아요. 회사 내에서의 어떤 위치나. 그게 또 뭐가 있냐면 회사에 남은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직이 잦으니까. 아니요. 정리해고. 정리해고. 해고로 해가지고 잘려나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그때 남아있었다는 것만 해도 그것도 정규직으로 남아있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회사를 지금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를 대단하게 봐야 되는 거죠. 조직 조직 내 에이스다. 뽀샵 맨들. 그분들끼리 결혼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죠. 거기서는 좀 직장 같네요. 좀 뽀샵 하시는 분들. 결혼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갔지만.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그런 얘기는 하죠. 직장에서 배우자가 되든지 연인이 될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직장에서는 저 사람이 입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을 보는 게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입체적으로 봐서 합격선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 그러네. 아 예예예. 아 이것도 개인의 평가시군요. 개인의 입장입니다. 아니 뭐 취존해 주세요. 결혼까지 했는데. 나의 인생을 너에게 포기하마 이러고 던지셨겠어요. 여간의 포샵맨들끼린 결혼도 한다. 취존. 그리고 이제 팀에서 팀장이 한 명이 있죠. 그때 말씀드렸던 팀장이 이제 뭐 십장 역할을 하는. 네 그렇죠. 팀장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잘린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였죠. 이 사람도 안 잘리고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팀장은 정직원이 아니에요? 아니요. 정직원이 맞죠. 정직원인데. 정직원이고 그 회사에 원래 있던 취재기자고. 그럼 정직원은 원래 자르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취재기자인데. 아니요. 어부징의 십장이 됐다. 정직원도 잘 잘라요? 아니 정리해고를 했다니까요. 정리해고 요건이 된다. 다 내보낸 거예요. 경영상의 이유를 통해서 정리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살려둔 사람은 정말 좀 대단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남는 직종은 어느 직종이에요? 아까 말씀 지금 십장의 예를 들어주고 계신데. 오뷰징 팀의 중간관리자. 십장과 포샵.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이 자르고 정리해고 하고 이직도 많은데 하는 일이 업무가 분화가 됐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체류 시간이 긴 분들. 살아남은 사람. 살아남는 비율이 업종에 따라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취재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계속 살아남고. 네. 그분도 경력이 엄청난 사람이었죠. 전국에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 그 정도면 살아남더라고요. 어지간히 그냥 취재 경력이 있는 기자 정도가 아니라 진짜 좀 여기서기. 25년, 20년 이렇게. 네. 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필드는 어뷰징 필드가 아니라 해당 자기 업무 분야의 필드에서 최상위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안 잘리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잘려서 대단하다. 그 부분이 특이하네요.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거였기 때문에. 엄청난 분이네요. 네.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그 지경이 나고 빈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해고를 안 당하고 살아있었고. 그런데 어뷰징 팀을 담당하는 팀장이었고 본인도 좀 많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제가 자리에 붙어 앉아 있는 걸 그 사람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취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공식적인 1위 어뷰징 팀을 관리하는 게 있고 취재를 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영업사원처럼? 영업사원이 아니라 어떤 종교의 사업을 해야 우리 회사가 좀 더 하루라도 오래 살까.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 아이템이든지 뭐든지. 이게 이제 수렵 채집이 말이죠. 누우떼가 오는 것을 관측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언론사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주변에 먹을 것도 다 오고 갈랐잖아요. 그다음에 환경을 지들이 알아서 망쳤으니까 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우떼를 찬다기보다는 뭔가 북한의 부러워한 어떤 아이가 고초를 주우러 가는 느낌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고전략도 주우러. 기업으로 치면 전략기획실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미래 사업들 구상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억대를 벌러 간다기보다는 100원 단위를 벌러 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다 좋네. 문을 열어서 오늘 얼마 벌어왔어.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하셨고요. 그게 너무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물어볼 지위가 아니었던 게 문제였을 텐데. 그렇죠. 여기서도 지위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은 촘촘히 짜여져 있다. 이등병이기 때문에 감히. 회산의 서요 꼴찌가 어디 감히.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분한테 그런 거 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취재기자 출신인데 어쨌든 어뷰징하는 상황까지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어뷰징이 뭐가 문제고 뭐가 자괴감이 드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죠. 은 팀장님. 네. 제일 잘 알았죠. 이게 뭐가 문제고. 그러니까 첫날부터 회사 상황이 지금 4, 5천 받는 사람 다 잘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자괴감도 엄청났겠죠. 저 비슷하게 아마 여기서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겠죠. 그렇겠네요. 그 일을 한 지 오래된 사람은 족쇄의 무게가 더 무겁죠. 보통. 보통은 뭐 그분이 남성이시라면 남편일 거고 아버지일 거고 그 두 개로 끝나는 거죠. 네. 내 인생이 어디 있어. 와이프 무섭고 자식 새끼는 더 무섭고 커 나가는 게 뭐 무섭잖아요. 그리고 뭐 과장이 이 정도 달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뭘 했다 잘리면 진짜 커리어가 끝났을 수도 있죠. 라는 말을 못합니다. 100% 끝났죠. 그렇죠. 네. 동종업계 이직 불가. 그리고 헤드헌터들이 하는 일이 또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저지러서 잘렸습니다. 정보 돌리고. 제 얘기 같네요. 근데 그 팀장님 얘기가 좀 더 궁금한데 그 정도의 경력이면 동종업계라고 하더라도 좀 일자리가 호환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이미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회사에 있다가 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전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도도님 말씀 비유로 따지면 소위 막장으로 왜 그분이 그 경력 있고 훌륭한 커리어를 만드신 분이 왜 막장까지 왔을까.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보통 기자들이 트랜스를 못하죠. 그렇게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가려면 처음부터 시험을 거의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는데. 스카웃이 아니라면. 네. 스카웃이 거의 없죠. 그리고 군대도 스카웃을 받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스카웃을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갔다가 저 회사에서 다시 이 회사로 왔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스카웃을 통해서? 네. 그러면서 연봉이 좀씩 올랐겠죠 아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어비징 필드에서는 역량을 좀 확인시켜주신 분이 그 팀장님? 역량이요? 역량. 팀을 잘 운영하고 실적을 잘 내고. 정작 그분이 쓰는 기사는 저는 별로 읽고 싶지도 않았어요. 본인도 어비징을. 할 수밖에 없었죠. 회사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기명기사를 내야 돼요. 그건 그럼 그 장면 아니에요. 이중고네. 이건 전혀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그런 장면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장사 잘 되는 중국집은요. 사장님부터 라이더들까지 다 모여서 양파 가야 됩니다. 사장님도 바쁠 땐 배달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야 되는 상황. 처음에 얘기했던 기사를 쓰는데 키보드 소리가 왜 나야 되냐. 이 분인데요. 그 명언을 하신 분이요. 그 명언을 하신 분이에요. 해탈하셨구나. 그런데 사실은 제일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왜 긴 기사를 안 읽고 여성 노출 사진이나 이런 쪽에만 트래픽 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결론이 있었고. 몇 초 만에 보는 그런 걸 이제 바쁜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긴 기사를 읽으면서 내 머릿속 프레임을 재정렬하고 그런 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주로 저희를 만나는 거는 이제 트래픽 해석이죠. 날마다 트래픽이 나오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1위 올라간 검색어가 오랫동안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업무 분리를 좀 하죠. 그 역할. 업무 분리라는 게 어떤 거죠? 너는 이 기사를 써라. 너는 이 기사를 써라. 너 여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야? 재능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네. 재능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뭐 어떤 사안이 있다 그러면 그게 파생되는 게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그룹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룹 멤버가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파생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핫한 키워드니까. 인기가 있는 키워드니까. 뭐 만약에 뭐 그저 어떤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멤버들 이름을 나눠준다거나. 빅뱅이 무슨 사진을 준다 그러면은. 지디를 써라. 네가 뭐. 멤버들과 연문이 있던 연예인의 헐벗은 사진을 검색하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냥 그것까지는 안 해봤지만 아마 그게 가장 효율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다른 먹거리가 있어요. 구설주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먹거리. 네.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자기가 회사에 사실 얼마나 남아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장담을 못하고 불안해했죠. 팀장님도. 이게 일종의 진짜 악영 맡은 자의 슬픔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팀장님한테도. 악역이라. 자기가 원하는 역할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역할은 전혀 아니었죠. 역할은 아니었고. 그런데 그 재능으로 두 번이나 스카웃 됐으면 진짜. 어뷰징으로 스카웃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자로서. 본 취재로. 취재로서 스카웃이 된 사람인데 어뷰징까지 몰린 거예요. 어뷰징으로 스카웃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어떻게 스카웃 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요. 이분의 주 업무는 그럼 취재예요. 어뷰징 팀원 관리예요. 원래는 취재를 해야지 맞는 건데 저 있을 때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어뷰징 팀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거죠.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네. 취재 기자가 그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린 거죠. 회사가 힘드니까 네가 팀도 관리를 해라. 그러면서 나가서 또 사업 아이템까지 찾아다니고 하려니까 굉장히 바쁘긴 바빴던 것 같아요. 일인 탐역, 사역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닥인 총각들이 있어요. 바닥이요? 또 한국 총각들은 돈 모으기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특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꿈꿀 수 없을 땐 말이죠. 종특이 뭐예요? 종족의 특성이기도 하고. 슬로우 뉴스 편집위원 여러분 편집장님이 이 말을 모릅니다. 종특. 종특. 배웠네요 오늘.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그 단어도 모르고 편집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이 아예 없어요. 아니면 번 게 다 술값으로 나왔어. 술값 택시비로 나왔어. 그랬으면 그냥 꿈을 다 셧다운 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들어가야 이룰 수 있는 소소한 꿈들을 자기 일상의 꿈들을 다 셧다운 시켜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2천만 원이 들어오죠. 그럼 2천만 원에 맞게 꿈을 이뤄요. 4천만 원이 들어오면 4천만 원에 맞게 꿈을 이루고. 제가 대기업 직원들이 모여 사는 울산이나 수원이나 메탄이나 이런 데를 예를 들어가지고 청취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연봉이 1억이면 1억에 맞게 꿈을 이루고 살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요즘같이 잘 짜여진 사회에서는 그들의 돈을 다 빼어먹을 만큼 꿈을 딱 이뤄줘요. 학원비 얼마, 차값 얼마, 아파트 전세 얼마, 결혼할 때 드는 돈 얼마. 맞아요. 따라서 팀장님은 뭐 한 4, 5천만 원 받았다. 우리 여우진 팀장님은. 네, 팀장님. 그는 그만한 족쇄를 끼고 있었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벌어도 1억을 벌어도 쪼들리기는 마찬가지다. 뭐 10억 벌지 않는 한. 10억 버는 사람들은 또 쪼들리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쪼들린다는 건 다른 선택도 없고 자기 영혼 갉아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팀이 10명이라 칩시다. 10명의 영혼을 잘 갉아먹어야 하는 일. 일을 한다는 점에서 눈빛이나 어깨 각도는 비슷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상상해도 될까요? 심지어 본인의 영혼까지. 그렇죠. 탈곡되는 상황이죠.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제가 이제 그 회사에 더 남아있다고 해서 아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최소 10년, 15년 현장을 뛴 취재기자가 우라카이라고 앉았으니. 우라카이를 하고 우라카이 교육을 시키고 앉아있으니. 우라카이 잘한 사람 칭찬해 주고. 네. 뭐라고 써야지 기사가 트래픽이 잘 나오는지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본인은 또 못 썼다면서요. 그런 거죠.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써가지고 기사를 올리는데 제목이 딱히 그렇게 읽고 싶어지는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걸 또 도도님 얘기. 도도님 기준에서? 네. 제 기준에서의 얘기이긴 한데. 아니 실제로 트래픽 자료에 그분이 쓴 기사가 올라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관이 성적이 제일 나빴네요.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모든 일에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던 시절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방자 유기를 만들던 장인이 나무젓가락 공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비유를 하면. 그런데 같은 연봉을 주니까 다녀야 하다고. 알겠습니다. 어뷰징하는 노동자로서 도도님 본인.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팀원들. 그리고 팀장님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밖에 또 있나요? 주요 등장인물. 네. 사장도 있었고. 사장도 궁금하다. 사장님이요? 네. 사장도 있었고. 어뷰징 필드를 살았던 사람. 어뷰징 회사 사장. 유계질 사장 만날 수 없잖아요. 아니요. 만났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이고? 회사가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 몇 번을 만났어요. 아 다 내쫓았으니까. 네. 다 내쫓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없어서. 회식도 하고 캠핑도 가고 그랬습니다. 한 달 사이에? 네. 사장님이요? 사장님은 어떤 입장일까요? 심지어 포토샵 팀과 어뷰징 팀은 친해져야 한다며. 같이 캠핑을 주장하셨습니다. 아 철학이 있군요. 고철주비의 철학. 네. 친하게 지내라. 네. 딱히 친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았죠. 일단 바쁘고. 바쁘기도 하고 사실 업무 협조를 하라 그러지만 뭘 협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리고 그 팀이라고 해서 기사 올릴 권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필요가 없죠.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사장은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시가 자세히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 지시는 부유해서 떠돌아다니잖아요. 의미가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합참 이장이 전군의 병역문화를 개선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의미가 없네요. Like how? 하장님의 입장은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 철학도 있었고. 밥도 몇 번 먹었고 그래서 그 한 달 짧은 기간 사이에. 그 양반은 어때 보이던가요? 위계서열이 이제 좀 있는 직장 회사 내에서의 위계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무슨 자회사 그런 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 서열에서는 거의 밑바닥이신 것 같더라고요. 사장단에서는 또? 네. 그걸 나중에 알게 될 기회가 있었죠. 아 그래요? 어떤 어떤 기사가 나온 거죠.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가 트래픽이 사실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게 그때 트래픽 자료 보셨지만 트래픽 상위에 올라가는 게 여자 노출 사진 아니고는 굉장히 힘든데 그때 10위권까지 갔거든요. 아. 번졌는데요. 그리고 트래픽 자료를 다음날에 이제 출력되는 거 보는 거 말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실시간 트래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추이를 다 알죠. 그러는데 어떤 특정 연예인이 여기서 이제 순위가 1위가 돼서 안 떨어진 거죠. 대형사고. 대형사고가 있었어요. 안 좋은 쪽에? 대단히 안 좋은 쪽에. 그래서 이 팀이 이제 기사를 당연히 1위가 나왔으니까 계속 써야겠네요. 계속 써야죠. 분화시켜서. 네. 분화를 하든 말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뭐든지 생각나는 거 보이는 거 다 써야 되는데. 이게 어뷰징 회사 사장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뭔가 청탁이 왔겠지. 비슷하는데요. 오. 연예인 매니저먼트 쪽에서 뭐가 왔겠지. 그전? 그 연예인 본인인가 매니저인가가 회사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데스크를 본 거죠. 자기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난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제목을 고쳐라. 데스크를 봤죠. 연예인 쪼개서 본인 기사를 데스크를 보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청와대 한 곳에서 그렇게 했다고 개나 소나 다 해요. 그거 위험바론이야. 만인이 다 해요. 그것이 인격모독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사를 고치고 이제 좀 있다가 다시 온 지시는 단체 톡방에서 내려온 지시가 그 사람 관련해서 아무것도 쓰지 마라. 그 지시가 내려왔죠. 연예인의 말빨이 아니라 그 연예인 파워가 먹힌 거네요. 대단히 먹힌 거죠. 깜짝 놀랐죠. 사실은. 거기에서 도도님은 그걸 유추하실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 진짜 우리 사장 존나 악하구나. 저희 회사 사장한테 그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좀 더 이제 그. 계열사의 좀 더 위촉 사장?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제일 비참한 상황인 게 만약에 뭐 같은 기수 아니면 후배 기수. 이게 이를테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경찰 서장한테 경찰총장이 전화하잖아. 너 그런 사건을 이 새끼야 왜 하니? 이런 식의 분위기네요.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무슨 치안총관이 올라간 사람이 그 밑에 보다 아래 기수야. 그럼 통화하면서 진짜 빡치지 않으면 반말 안 한단 말입니다. 아 예 선배님 그거는 좀 없던 일로 보시는 쪽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개소리를 해요. 그러면 사회의 구조에 맞춰 억압당한 사회인 혹은 이건 남성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남성은 이래야 한다라는 고정관념 속에 평생 억압되어 온 남자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죠. 아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그 상황에서? 네. 위계에 짓눌려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아 그렇죠. 울분이 울분이 분노같이 송사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그런 일관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무슨 뭐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뷰징하려고 하는 건데 못하게 한 거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트래픽이 나온다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그거를 못하게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혹은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 그러니까 이게 회사 서열이 굉장히 촘촘하게 많았는데 거의 제일 헤드에서 왔습니다. 그 지시가. 그러면 추정을 하면 연예인의 전화 혹은 매니저의 전화는 다른 계열사의 좀 더 상위에 있는 그 사장한테 갔을 확률이 높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얘 헤드에서 내려왔으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연락을 받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톡방에 그런 얘기까지 썼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추정을 하면? 아니요. 추정이 아니라 이 얘기는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돌아다니는 얘기? 톡방이 없었을 뿐이지. 충분히 정황증거는 알 수 있는 문제였다. 아니요. 정황증거가 아니라 이 얘기가 이 워딩이 돈 거예요. 워딩이 돌았다. 어느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나왔고 어느 회사에서 이 지시가 여기까지 내려왔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왔죠. 회사 이름이 나왔고. 또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헤드급에 있는 또 다른 자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 사건을 터뜨렸거든요. 사실은. 아 진짜 취재하는 곳에서 터뜨렸는데 그 진짜 취재하는 곳도 우리 계열사였다. 네. 아니 취재한데도 우리 계열사고 터뜨린 걸 막자고 한 사람도 계열사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그들이 치열하게 싸웠다더라. 아 이거는 이 정도의 부연 설명이 1단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웬만한 재래언론사들이 다 이런 식이니까. 메인 일간지가 있습니다. 플래그쉽 일간지가 있고. 경제지, 스포츠지, 그리고 가장 천대시하는 온라인 파트, 그룹 중에서도 온라인, 경제 파트, 사실 별 구분 없고. 그리고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주간지, 월간지, 출판부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그룹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 사장들은 다 바지죠. 스포츠파트, 네모바지 우리 사장 뭐 이런 건데. 실세도 있을 수 있죠. 아들 뭐 이런. 그럼 이제 바지 혹은 아들 사장들이 여기저기 꽂혀 있고 그리고 그 회사들은 회사별로 다 위계가 있어서 뭐 일간지가 맨 위, 월간지가 맨 위, 혹은 뭐 자매를 맺은 해외 잡지가 맨 위. 그리고서 뭐 밑에는 경제 깔려 있고, 스포츠 깔려 있고, 온라인 깔려 있고. 저 바닥에 가면 나무바닥을 이루고 있는 어뷰징 팀이 있고. 그렇죠. 가장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그 어뷰징 팀의 원래는 30년 전엔 꽉 차있는 넓은 사무실이었다가 지금은 40명 들어갈 곳에 10명 앉아있는 그 황량한 곳을 바라보며 사장님은. 야 내 인생 끝난 지 오래됐구나. 시키면 해야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사장님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 우리 아빠다라고 치면 저는 강정의 입이 편할 것 같아요. 30년을 굴렀어 저 필드에서. 그리고서 요즘이 어깨가 제일 좁은 것 같다.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셨겠죠 아마.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게 뭐 사장님이니까 돈은 많이 벌겠지. 그러면요. 아니야? 그것도 약간 아닐 것 같아요. 정확히 수치를 못 들었는데. 그건 아니지 싶어요. 그 볼보에 비싼 거 하고요. 한 60개월 끊습니다. 아 60개월. 아들 새끼는요. 공부 못해서 유학 갔습니다. 이혼이라도 했다. 아 그 사장님 얘기예요 지금. 네. 위자로 나갑니다. 진짜예요. 그렇죠. 긴 세월 자가를 마련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집을? 네. 자가여도 사실 세금이 부담이지만. 전세 다 치죠. 전세 없어지지 않습니까. 월세로 이사가 위기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장님이? 네. 이 놀라운 상상력. 저는 아까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오늘 최악을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하신 것 같은데요. 끝. 아니 한국은 모든 월급쟁이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게 돼 있다 있다요. 그런 분들이 많죠. 사장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 사장님 불쌍하다. XX 안됐죠. 최악이야. 그중에 제일 늙었어. 늙은 게 제일 불쌍하네. 그러네. 아까 노동력으로서의 기회도 다 썼어.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이 드는 게 있죠. 참가하고 소규모 언론사들 창사하신 동기들 있어요. 기자 관두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그래서 자그마한 사무실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많이 만납니다. 보면은 그 양반들 다 쓰러져 나간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어요. 야 내가 진짜 이거 우라카이 사장 놓으면 진짜 이제 뭐하지? 그러게요. 대기업에서 홍보팀 이사나 상모로 갈 수도 있겠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기엔 좀 레벨이 낮죠. 어비징 팀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 외에 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은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 제약 없이 기사를 다 쓸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거꾸로 기사가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돼도 전혀 그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하죠. 전혀 통보받는 게 없고. 행여 들었어도 기억 못할 거고요. 그랬을 수도 있죠. 제목은 기억을 못하니까. 너무 기상천외한 일이라 그건 기억을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기사 리스트를 보고 있으면 제가 쓴 게 한두 개씩 잘려나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시가 오면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기사를 지우는 거고. 그런데 그 포털에 올라가는 거는 거의 딜레이가 없는데. 그게 기사가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되는 건 약간 딜레이가 몇 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고쳐놓고 포털에 전화까지 합니다. 상당히 괴로운.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비교적 번거로운 행정이네요. 그냥 어뷰징 기사를 올리는 것에 비해서는 물리는 일이.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하죠? 나타나죠? 포털과의 가불관계가 발생을 하겠죠. 아하. 포털에 전화를 했다. 아 다른 유틸리티가 하나 등장하는군요. 전화기. 전화기를 들었어요.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업무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기가 가장 중요한 여기서. 전화기를 들었다는 건 다른 회사를 만난다. 물론 그 전화를 어뷰징 팀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전화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전화는 팀장급 이상? 네. 포토샵 팀도 좀 하는 것 같고. 포토샵 팀.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여튼 그렇게 연락을 하죠. 일단 회사 인트라넷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요. 주요 포털에 뉴스 담당자의 연락처와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냥 다음 네이버 아닙니까? 네. 다음 네이버죠. 네이틀은 아니고. 비상시 연락해라. 비상시가 아닐 때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게 같이 써 있었고요. 그렇죠. 심심하다고 연락했으면 얼마나 천실당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정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구나. 압력을 넣어서 기사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걸 알았죠. 포털에서도 아닌 사라지는 거예요? 포털에선 사라지는데요. 기사를 삭제하면? 올렸다가 삭제하면? 그건 사라지죠. 빈 공간이 남아요 그냥? 아니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네. 그 URL, 글 주소를 넣어도? 삭제했다고 나오죠. 삭제되었거나. 삭제되었거나 블라블라 크림이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죠. 아마. 댓글만 한참 남아있겠네? 아니요. 댓글까지 다 지워지는 거예요. 댓글도 지워져요? 다 지워져요. 싹 지워집니다. 댓글은 기술적으로 그 문서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냥 싹 지워지고 그 기사가 존재했다는 흔적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URL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기 들어가봤자 여기로 접속이 안 된다든지 그런 메시지밖에 안 떠요. 웹 개발하는 방식상 같은 세트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분리할 수 있어요. 슬로우 뉴스는 그렇게 해도 돼요. 다음이랑 네이버를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게 했고. 어뷰징 필드를 살았던 사람. 성역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 기사를 지우라는 게 사실 맞는 말이죠. 이 기사를 안 내는 게 맞는 건 맞죠. 그 사람이 전화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취재를 한 것도. 압박은 나쁘지만. 아니, 취재를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아, 그러니까 존재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근본적인. 어차피 없는 게 낫다, 이것은. 취재를 했나 전화 안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안 했고. 기사가 짤리는 방식은 잘못됐지만 내려간 건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올리는 어뷰징 기사 하루에 20개씩, 30개씩 한 사람이 올리잖아요. 그 모든 걸 예배라 다음에 저관화해서. 아, 이거 직업 윤리상 안 되겠다. 내려달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시프스의 돌 굴리기죠.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여간에. 네. 그러니까 지우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짓은 그런 짓이 아닌데. 보도 윤리를 다 깨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리를 지키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기사를 안 내는 게 맞죠.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로. 이것도 그냥 직원들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감상이군요. 이제까지 나쁜 짓 다 시키다가 갑자기 법을 들이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런 거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내용 증명이 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명예훼손으로 걸겠다는 소리네요, 언론사로. 내용 증명의 내용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명예훼손 외에는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사실 했었죠. 왜 이 사람 기사는 내려갔냐고 물어봤는데.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대답이 있었어요? 내용 증명이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답변이 내용 증명이 왔다? 네, 답변이 내용 증명이 왔다예요. 법적 조치를 할 것 같다? 네, 제가 그 질문도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내용 증명받았다고 기사 내리는 언론사가 어디 있냐라고 했죠. 반응이 되게 궁금한데요. 그때 처음 출근한 사람이 3명이 같이 있었어요. 굉장히 분위기 쌓여있겠는데. 10명 가운데 3명이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하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또 가서 물었죠. 집요하다. 그 사람이.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뭐라고 그러던가요? 세 번째 갔을 때는. 사장이 친하다. 꼭대기 사장이 그 연예인과 친분이 있으시다더라. 그게 최종 결론이었죠. 여기 자회사 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장이요. 네, 계열사의 꼭대기에 있는 사장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일가지 쪽 사장. 이런 식의.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실패한 게 포털에서 자기 이름이 안 내려갔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 연예인이 이제 기사를 내리려고. 다른 데서 우락 가야 하니까 막. 네. 아니, 그래도 꽤 열심히 막았는데. 업체를 딱 두 군데를 못 막았어요. 걔네가. 그런데 그 회사가 좀 큰 회사였거든요. 그 두 회사를 못 막으니까. 다른 모든 회사를 다 막았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세스코의 광고와 같아서. 세스코요? 세스코? 알집이 하나만 남아있어도. 다시 다 퍼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역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뷰징 방역은 하나하나 사사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양 놓고. 한 달에 4만 원 내고. 그렇죠. 바이러스 퍼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계열사가 전부 다 그 기사를 지운다 그래도. 그것도 사실 위에서 싸워댔지만. 아마 그 싸운 회사는 기사를 안 내린 걸로 알아요. 거긴 사장이 버틴 거죠. 그거 우리 썼는데 왜 내려? 그렇게 된 거고. 고소하려면 해. 뭐 이런 거겠죠. 여기서 걸려있는 외부인은 포털 담당자라기보다는 연예인이 또 사람처럼 보이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연예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 아니요. 안 억울해요. 아 그게 있어요. 팩트가 또 있어요. 억울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안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가든 부든 간에 실제로 저희를 지웠든 말든 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언론인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배우게 된다고. 우리가 80년대쯤에 언론에 종사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듣는데. 이건 누구도도 아니고 기사 올라간 지 1시간, 2시간 된 사람한테. 연예인인 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여간 모르는 사람한테 내용 증명 받았다고. 바로 내려야 되고. 그리고 연예인 본인은 막아도 못 막고. 맞아요. 슬로 뉴스가 영향력이 적다, 크다를 떠나서. 왜 떠나요? 떠나서 언론의 유의사항. 한번 떠나주세요. 저희도 메일 같은 거나 전화를 종종 받아요. 뭐 좀 내려달라. 아 진짜요? 네. 심지어 뭐를 좀 내려달라. 혹은 표현을 좀 바꿔달라. 혹은 기명이 있으면 그 기명을 좀 익명으로 처리를 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이 있어요. 요청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미친 짓. 미친 짓. 이런 싸가지 없는 짓. 이런 게 있는데. 자기 보고 손부러. 혹은 뭐. 저희가 딱 한번 해준 적은 있어요. 왜 해줬냐가 중요한데. 세월호 때. 저희가 세월호의 보도 행태에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입으로 닮기도 어려운. 그 정도의 처참한 잘생겼다. 이런 헤드라인을 뽑고. 아 SKT 광고. 아무튼 그런 유사한 업체에서 기자가 내가 기사를 제목을 바꿨는데 기사가 이를테면 홍길동 기자 이름으로 나가서 그걸 슬로우뉴스가 비판하는 기사 때문에 이 기자가 지금 죽게 생겼다. 뭔 소리야. 너무 항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죠.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썼냐. 네가 인간이냐. 지금 세월호가 터졌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네요. 그 부장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이 기사를 내가 리스킹을 했는데 내가 제목을 바꿨다. 나를 욕하는 거는 내가 진짜 돌을 100개가 날라와도 내가 맞겠다. 그분하고 2시간 동안 통화했거든 제가. 우와 끈기 좋으셔. 결국은 뭐냐면 이 해당 기자 기명으로 나간 기자에게 실제로 협박 전화와 협박 메일이 오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 네. 이것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이 기자에게 닥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자의 이름만 지워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판단이었다고 봅니다마는 해당 언론사의 항변은 굳이 축약하면 의학대학원 다니던 강간범 누굽니까? 누구죠? 걷다대고 1심 판결이 미래가 창창한데. 아. 그거 아니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그 기사는 패륜적이었거든. 그 기사의 내용은 정의 당위 비판하는 것인데. 기자를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는 다른 분들도. 비교를 해야죠. 비교병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데스킹하는 부장이 제목을 바꿔서 차라리 그럼 내 이름으로 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희명기사 이를테면 홍길동이 썼는데 그걸 갑자기 어떻게 심청의로 바꾸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이름만은 지어줬습니다.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갖다 붙이자면 언론사를 마치 청와대만큼이나 청와대가 그러듯이 우습게 보게 된 연예인의 입장도 살짝 구경해봤습니다. 연예인이 이제 3개월 있다가 가족과 해외여행을 간다는 기사가 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사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여행 사실을 나는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언론에 알려졌다. 자기 기사 나오면 그렇게 철저히 막으시던 분이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이걸 밝혀지는 걸 막지 않으셨는지. 이 기사는 나왔더라고요. 되게 빅스타, 슈퍼스타 나와요. 그건 연예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예 기획사가 이 어뷰징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도에 대해서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연예인 중에서? 네. 제가 한 달 있었던 중에 두 명을 봤죠. 이런 정도로 기사를 내려버리는 게 가능한 연예인이 두 명을 봤어요. 함부로 평균 내면 안 되지만 1년에 24명은 될 수도 있다는 거긴 하지만. 아니, 그 리스트는 꽤 길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가 성역이 있죠, 그런 식으로. 성역이 있고 그 성역에는 자사, 회사,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니까. 언론사가 성역이 있다니. 언론사가 성역이 있죠. 왜 없어요? 걔는 건들면 안 돼. 성역 많은 취지. 그럼요. 성역 있는 취지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하는 일이 아무 영혼도 없는 줄 알았는데 성역으로서 보호받고 있는 어떤 귀족이 저기 있더라. 발견이네요. 별의별의 별 사고를 다치고도 그래서 아직도 멀쩡하게 활동을 하시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예인이? 네. 이 사람에 대한 기사는 이제 저는 하나도 안 믿죠. 마사지가 돼 있어서. 누구냐. 되게 궁금한데. 우리가 끝으로 만나보게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끝으로 하기엔 좀 더 남은 것 같은데. 저는 환영입니다. 환영입니다. 끊어졌던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할까요? 또 하실래요? 괜찮은 분은 좀 더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 여친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민도 씨 편집장님은 아까 밖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친구분 때문에 억지로 듣는다고. 설마 제가 좋아서 들으시겠어요? 좋아요.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제가 틀 적은 없는데. 항상 만나면 틀어놔. 하여간. 이 이야기를. 도도님 껌 3개 다 들었어요.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마지막 시간을. 한 시간 더 갖는 게 어때요? 지금 한 시간 녹음을 더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뭐.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말씀인가. 다음 주에는 따뜻하대요. 날씨가. 눈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한 주 더 해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섭외를 잘해요.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워 죽겠다. 이거 결국은. 제가 미디어 오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 오늘 훌륭한 데잖아요. 훌륭하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너무 많이 주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좋은 기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딴지 일보에서 취재할 만한 거를. 이제는 미디어 오늘이 한다. 약간 좀 뭐랄까. 뭐랄까. 전투성이 높아진 것 같긴 해요. 이게 지난번에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 미디어 오늘이 아니었으면 조선일보 주필이 먹으러 갔던 짜장면을 먹으러 간 언론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암튼. 미디어 오늘이 직접 먹으러 갔죠. 그러니까요. 간장수도 세우고. 간장정지. 간장 두정지. 그런데 언중에 입장에서도 저는 믿을 게 미디어 오늘 뉴스타파이런데 있다 칩시다. 거기서 이 건을 시원하게 못 다뤘어요. 시사인도 되게 좋아하시던데. 시사인들 누가 좋아해요. 시사인 청관율 기자 얘기. 아 저요? 전 시사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청관율. 청관율 기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팬클럽이지. 아 그러시구나. 된 적도 없습니다. 글밖에 못 읽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청관율 기자 글 좋죠. 기사 좋아요. 수용하잖아요. 다른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던 매체에서 이 블록버스터를 소화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자살행위인 걸 그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자살행위를 함께 정신이 나간 거지 그분들이 다 정상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도도님을 빨리 다음 주에 나오라는 의미에서 집으로 보내는 의미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싶어요. 일부러 마무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마무리를 원치 않는데. 우리가 지금 도도님 본인 그리고 다른 어비징 팀원 팀장님 사장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비징 필드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나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중세시대 빌리지는 그렇잖아요. 계급 낮은 사람들이 어디 모여있고. 그렇죠. 구획이 나눠져 있죠. 채찍든 좀 더 가죽대기 하나 덮친 사람 나와있고. 방 안에서 돌돌떨고 있는 사람 하나 있고. 성역에서 난교하는 사람도 있고. 승역을. 성역. 있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그려오신 것을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거를 꼭 내보내고 싶다고 열망을 가지고 있던 PD로서 저는 아무 두려움도 없었거든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는 저 어떤 지면젱이들과도 커리어로도 교육으로도 경험으로도 얽혀있지 않아서요. 얽혀있지 않아서요. 네. 이 업계에 발 못 드리고 싶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저한테 없어요. 이 업계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글 쓴다고 할 때마다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업계에 발 못 드리고 싶냐. 그리고 그게 실제 있을 일이라는 걸 문제는 제가 아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저는 랩할 때 잘못 배운 버릇이 있거든요. 그때일수록 화장성세다. 돌아받아도다. 세게 나가야 된다. 너 이 비즈니스에 못 들어오고 싶냐. 그럼 제가 랩할 때 배웠던 답은 그거였어요. 내가 비즈니스야 이 새끼야. 이거 얼마나 자신감이지? 그러게요 진짜. 제이지 가사 오락관리. 당장 모든 게 끊겨도 준빈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테랑의 대사가 많이 인구에 회자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새끼야. 이런 거를요? 아니에요. 저는 다른 직업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굶어죽지 않게. 플랜 B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업계를 만들어냈을 때 그게 저의 의무감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똑바로 하려면 이 말을 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다가 수입원이 딱 끊겼을 때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게 뭐예요? 되게 궁금하네. 방송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지금 퍼뜨릴 땐 아니에요. 다른 기술이 또 뭐가 있는지. 유피디의 자신감. 랩은 아니에요. 그게 돈이 안 되는 건 제가 20년 동안 배웠거든요. 랩도 되게 좋던데요.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좋죠. 그게 돈이 되냐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플랜 B가 전혀 없거든요. 플랜 B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플랜 B도 없는 주제에 저는 왜 지금 이 짓을 시작했을까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물음이 계속. 이걸로 장사를 하는 거야 이제. 이걸로 강연도 만들고. 이걸로 무슨 뭐. 그쪽 분야는 민노 씨 편지장에 이미 전부 다세요. 이것도 뭐 세미나도 하고. 없는 바가지 긁어서 식사 만들기. 이걸로 책도 쓰고. 눈빛 진심이다? 충분히 책으로 나올 만한. 그러신 것 같아요. 회식 제끼고 갔던 자리가 사실은. 이게 근데 언론 업계 소위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결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도도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미디오늘이나 슬로우뉴스에서의 파급력보다 말로 전달하는 파급력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도도님의 그 산부작을 들으면서. 정말 글로 쓰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매체로서의 장점이 있지만 또 말이라는 매체의 장점도 분명한 것 같아요. 직접 어비진 필드에서 산전전 공중전까지 겪으신 분이 직접 나와서 말로 전해주는 얘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설득력. 또 똑같은 내용이라도 느껴지는 어떤 참신함, 새로움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PD의 입장을 정리하면. 플랜 B도 있거니와. 많이 부럽다시. 당장 망해도 이 컨텐츠를 내보내면 내가 내일 망할 수도 있는 것.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재밌잖아요. 스릴을 즐기시는구나.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그럼 이건 내 몫이 맞다. 잡아야지. 근데 방송은 제가 세 편을 다 들었지만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어떤 거는 잠결에 들어서 두 번 들은 것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또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잘하신 것 같아요. 어디서 명예의 소원이 올 것 같진 않아요. 특정이 안 됐으니까 일단. 그래요. 전 다 넘어간 것 같은데 아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 아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알 거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단서를 남겼죠. 약간 뭐 우리는 기쁘게도. 저희들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짜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녹음 도중에 섭외가 완료돼요. 마지막 회가 두 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사회 현상의 제3자가 돋보기를 들이댄 것 같다라고 보면 이번 주부터는 좀 미국 드라마 같았어요. 미국 드라마요? 개개인의 스토리를 다 따라가는. 인칭과 카메라가 바뀌죠. 아 그렇죠. 그 개개인의 스토리가 바뀜에 따라서 그 화면 색보정도 달라져요. 그 캐릭터의 색깔에 따라서. 그렇게 좀 더 뭔가 유화에 가까운 그림이 됐어요. 그전엔 사진이었다가. 그런 이야기를 구경했어요. 나머지 절반을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시기로 도도님이 저와 방금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녹음을 했으니 빼박 해놨. 편집 좀 해주세요.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도님 다음 주 진짜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또 협상이 잘 되면. 평생 보자는. 하여간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평균 소요 비용은 1500만원입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우찌가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히힛힛힛 음... 헤이 왜 던지 콜 퍼펙트 25 뭐? 퍼펙트 25 뭔데 그게? 퍼펙트 25 잉글리쉬 폰컬 서비스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 이지보 닷컴? 예아 다스 굿 스타트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 닭 오늘 하루 일단 수고해주신 슬로우뉴스의 민노 편집장님께 매우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도도님 되게 뵙고 싶었어요. 그죠? 네. 민노 편집장님이 슬로우뉴스의 도도님의 글을 잘 업어왔기에 제가 이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막상 두 분은 또 처음 보십니다. 네. 이메일로만 저희는 컨택했습니다. 처음 봤죠.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로를 통해서만. 그죠?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뉴스는 실제 부동산이 딸린 사무실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냥 추측입니다. 청취하 여러분. 못 싼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두건 시장에서 제일 비싼 두건을 늘 쓰고 다니시는 곳도 있잖아요. 아 이건 싼 두건이에요 또. 비싼 두건이 아닙니다. 아니요. 윈도 편집장님 그리고 스타일 유지하는데 돈 되게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청취하 여러분. 돈 안 들어요. 1년에 한 10만 원 드나? 1년에 3개 칼같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 보면 늘 파랗게 파르라니 깎아져 있는 상태예요. 저는 바리깡으로 깎아서 그래요. 그래서 바쁘기도 하고 돈도 없어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깎거든요. 그런데 자기 바리깡 있다? 부자다. 마무리 빨리 해주시죠. 사무실은 없어도. 여간에 그 외에도 민노 편집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슬로우뉴스하고 XSFM은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아직 안 맞는 부분까지는 맞춰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슬슬 피로가 몰려와서 이쪽에 있는 이 업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슬로우뉴스와 XSFM은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있죠.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어도 뉴스는 방금 나온 걸 해석하면 삑살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방금 나온 걸? 네. 진짜 믿을 수 있는 뉴스는 너무 오래된 거 말고 얼마 안 간 것의 트랙백이라고 생각해요. 슬로우뉴스와 저는 그 시스템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슬로우뉴스에서 중용되는 필진분들 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예술에서. 뭐 그거는 필진들 마음이죠. 사장이 이런 식이죠. 목표를 던져요. 그분들이야 자율성이 있고 또 개개인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저는 컨택은 열심히 해드릴 수 있죠. 오늘도 섭외 시도가 들어갔어요. 그쵸. 아까 신의 시간에. 이 모든 영광을 민노 씨 편집장님의 여자친구분에게 돌리면서. 고맙습니다. 여친이 좋아하면 관계는 지속되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들을 수밖에 없어. 민노 씨 편집장님 여친분께 매우 감사드리면서. 이런 20년 된 코디의 남친을 계속 잘 사귀어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네. 162회의 목요일 순서 그것은 알기 싫다.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약속드렸던 대로의 이야기. 음악 이야기를요. 그냥 시사인 것처럼 좀 건조하게 했었는데요. 사상 최초로 하드코어한. 가요계를 기웃거려본. 가요계의 밥그릇에 묻어있는 밥풀을 뜯어먹어서. 한 10년 넘게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면 못할 이야기들을. 내일부터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듀서 UFC였습니다. 옆에 김상주 엔지니어가 오늘부터 수고를 하고 있고요. 민노 씨 편집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도도님을 다음주에 뵙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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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